신랑 행세를 한 상하 박부자는 참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누워 잠든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나 밖에 없는 외아들의 얼굴에는 고름이 잔뜩 뱀 종기로 뒤덮여 있었지요. 혼산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들의 얼굴에 난 종기는 없어지기는커녕 외려 자고 나면 하나 둘씩 늘어나기만 했답니다. 박부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아들과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글재주가 뛰어났던 아들의 몸에 이런 병이 생긴 것은 장가갈 나이가 된 열일곱 살이 되면서였지요.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데려다 치료를 받아보고 좋다는 약은 백방으로 구해 먹여보았으나 아들의 병세는 고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날로 나빠져만 갔습니다. 박부자의 아들이 몹쓸 병에 걸렸다는 소문은 인근 마을에까지 퍼졌고 그런 까닭에 어느 누구도 박부자와 사돈을 맺으려 들지 않았지요. 아들의 병이 위중하여 언제 어느 때 세상을 뜰지 모르는 판국에 그 안에 혼인을 시켜 어떻게든지 후손을 보아야겠는데 도무지 박부자의 아들에게 시집 올 전혀가 없으니 그야말로 난감할 뿐이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어느 누가 고이 기른 딸을 납병 환자에게 시집을 보내려 하겠어요. 박부자는 인근 마을에서는 며느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주 먼 마을로 매팔을 보내 마침내 송시성을 가진 처녀와 혼인 날짜를 잡았답니다. 그런데 혼인 날짜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들의 얼굴이 저렇게 종기로 짓물려 있으니 혼사를 지를 수 있을지 염려스러웠습니다. 박부자는 아들의 방을 나와 마당에 서서 하늘을 보았지요. 박부자가 마당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데 안채 문이 열리더니 하인을 따라 박부자의 중마고우인 김상수의 아들 상하가 들어왔습니다. 상하는 박부자의 아들과 연배로 기가 훤칠하고 잘생긴 미남이었지요. 박부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간 상하는 큰 절을 올린 다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늦은 밤 실내인 줄 아오나 하도 일이 급하게 되어서요. 어르신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워낙 노름을 좋아하다 보니 그로 인해 큰일을 내시고 말았습니다. 집에 있는 세간이며 전답을 몽땅 잡히고도 노름을 그만두지 못하시더니 이번에는 몸담고 계시는 관하에서 돈을 빼돌려 노름으로 당진하고 말았습니다. 세간이나 전답은 상관없지만 나라 돈을 빼돌렸으니 그 일이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아버님은 물론 저희 식구들 목숨도 위태롭게 생겼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상하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박부자는 한 가지 깨를 내었습니다. 얼마면 되겠는가? 삼천냥이옵니다. 어르신. 그렇다면 내게도 청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겠는가? 죽은 목숨 살려주시는데 무슨 청인들 못 들어주겠습니까? 박부자는 상하를 지그지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 대신 혼례를 좀 치러주게 해. 사흘만 신랑 행세를 하여 며느리를 우리 집에 데려다만 주면 되네. 그 다음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야. 상하는 흠칫 놀랐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박부자의 창을 거절하기에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다급했습니다. 그럼 신방은 어떻게 차린단 말씀이십니까? 혼례를 지른 후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면 될 걸세. 다음 날부터 모든 일은 박부자의 계획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답니다. 혼례는 당연히 상하가 대신 치렀고 신부 집에 머무는 사흘 동안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신부와 합방하지 않고 박부자의 며느리를 데리고 왔지요. 상하는 박부자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박부자의 며느리는 하룻밤을 뜬 눈으로 꼬박 세우고 본가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한때 박부자의 며느리로 들어왔던 송씨 처녀 집에서는 이미 혼례를 지른 딸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낼 수 없다며 박부자에게 혼례를 지른 신랑을 찾아달라고 성화를 부렸지요. 박부자의 집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고 박부자의 친구인 김상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김상수는 잘못하다가는 아들 상하가 위장 결혼한 죄로 옥살이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의논을 하였지요. 김상수는 한동안 고민에 빠져 있다가 아들 상하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 네가 그리 싫지만 않다면 혼례를 치른 그 처자를 집에 데려와 살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상하는 지금 처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긴 했지만 혼례를 치른 처자가 그리 싫은 것은 아니어서 흔쾌히 대답을 하였지요. 그런데 아버님 곁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상하의 동생 상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답니다. 아버님의 말씀대로 하신다면 박부자 어른이 너무 가엾지 않습니까? 병든 자식이나마 후대를 생각해서 그리한 것인데 이제 오라버니가 혼례를 치른 송시댁 처자를 집으로 데려온다면 박부자 어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상하의 말을 듣고 보니 김상수 또한 친구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언짢았답니다. 상하도 가만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렇다면 무슨 다른 방도라도 있는 게냐? 제가 박부자 어른댁 며느리로 가겠습니다. 김상수와 상하는 동시에 놀란 표정으로 상하를 쳐다보았지요. 상하는 두 사람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될 일이라고 벌쩍 뛰던 김상수는 상하의 끈질긴 설득과 고집에 조금씩 마음이 기울어져 갔습니다. 아들 상하는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지요. 김상수는 새벽녘까지 노심초사하다가 결국 상하의 말대로 하기로 결정을 하였답니다. 그렇게 해서 상하는 박부자 아들과 혼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박부자는 김상수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뿐인 딸 상하를 며느리로 준 것이 너무도 고마웠고 며느리인 상하에 대해서도 눈물겹도록 고마워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다음 날부터 상하는 혼자 남편의 병수발을 들었지요. 하인들조차 들어가기 꺼려하는 남편의 방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다 했답니다. 그러나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도록 남편의 병세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요. 갈수록 종기는 커져만 갔고 얼굴에 난 종기가 입술까지 번져 그나마 간신히 하던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 무렵 상하는 조금씩 지쳐갔지요. 시아버지인 박부자의 사랑은 극진하였지만 시어머니는 또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딸처럼 잘해주더니 해가 바뀔수록 손자 타령을 하며 그것을 병든 아들보다는 며느리 탓으로 돌리기 일쑤였지요. 상하가 시집을 온 지 3년째 되던 날 고된 하루를 보내고 방으로 들어온 상하는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지요. 불을 꺼도 달빛이 비쳐 방 안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상하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무심히 바라보다 월칵 눈물을 쏟고 말았지요. 시집 온 지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상하를 품에 안은 적이 없는 남편과 남편 품에 단 한 번도 안겨본 적이 없는 자신이 불쌍하고 가련하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상하의 볼을 타고 흐르던 눈물은 금세 베개를 흥건히 적셨습니다. 상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만져보았지요. 남편의 얼굴은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도 보이지 않을 만큼 온통 종기로 뒤덮여 있었답니다. 상하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남편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를 운명이었고 이제 그만 고된 삶을 끝내고 싶었지요. 상하는 장롱 속에서 비상을 꺼내 대접에다 털어놓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시집을 올 때 만일을 위해 준비해온 것이지요. 상하는 부모님이 계신 곳을 향해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하의 남편은 잠결에 목이 말랐던지 머리맡에 놓인 물을 찾다가 대접이 손에 닿자 그 물을 벌컥벌컥 단숨에 들이케버렸습니다. 흐느끼던 상하는 남편이 물 마시는 소리에 놀라 얼른 대접을 빼앗으라 하였으나 남편은 대접의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마신 뒤였지요. 여보 남편은 갈증이 심했던지 상하에게 물을 더 달라고 손짓을 하였답니다. 상하는 놀란 가슴을 가까스로 가라앉히고 대접에 물을 따라주었지요. 그런데 물을 마시던 남편은 갑자기 물을 방바닥에 쏟아 부으며 좀 전에 자신이 마셨던 물을 달라는 시늉을 하였답니다. 상하가 자꾸만 주전자의 물을 따르자 남편은 화를 내며 대접을 집어던져버렸습니다.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들은 박부자가 황급히 달려와 방문을 열었지요. 무슨 일이냐? 상하는 말을 잃고 멍청이 서 있었습니다. 박부자는 아들이 물을 달라는 시늉을 금방 알아차리곤 하인을 시켜 냉수를 가져오게 하였지요. 그러나 물 맛을 본 아들은 자꾸만 물을 방바닥에 쏟아 부으며 그 물이 아니라는 시늉만 하였답니다. 몇 번이고 그 일이 반복되자 박부자는 무슨 사연이 있음을 눈치채고 상하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지요. 상하는 눈물을 쏟으며 시아버지 앞에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부자의 눈시울도 족족이 젖었지요.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죽을 마음을 먹었을고 며느리의 말을 듣자니 박부자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들은 이제 아예 스스로 옷을 쥐어뜯으며 비상탄물을 달라고 야단이었고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몸에서는 종기가 터져 악취가 진동을 하였지요. 박부자는 하인을 시켜 비상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상하는 눈물을 흘리며 말렸지만 박부자는 하나뿐인 아들을 짐승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죽게 하고 싶었지요. 박부자는 직접 물에다 비상을 타서 아들에게 주었답니다. 물맛을 본 아들은 허겁지겁 그물을 들이켰지요. 아들은 비상탄물을 한 주전자나 마시고서야 겨우 잠에 고라떨어졌습니다. 박부자는 하인을 시켜 장례 준비를 시켰습니다. 상하는 남편 곁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셌지요. 얼마나 울었던지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답니다. 상하는 남편의 죽음을 차마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 고개를 돌린 채 앉아있었지요.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의 입에서 가느다란 숨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상하는 얼른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죽은 것이 아니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햇살에 비친 남편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종기에 고였던 피고름이 깨끗하게 없어지고 그 위에 닥지가 붙어있었지요. 상하는 너무나 놀라 큰 소리로 박부자를 불렀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본 박부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로부터 십여일이 지난 후 박부자의 아들은 예전처럼 정상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상하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 남편을 살렸다며 두고두고 칭찬을 하였다고 합니다. 목숨을 구해준 선비 옛날 궁궐에서 주서 벼슬을 지내던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상관이 바뀌면서 그만 벼슬 자리를 물러나게 되었지요. 선비는 고향인 충청도 땅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선비가 길을 떠난 날은 유난히 춥고 눈보라가 심했지요. 묵묵히 눈보라를 해치며 길을 가던 중 날이 저물었습니다. 멀리 주막이 보였지요. 저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야겠군. 선비는 주막을 향해 가던 길에 그만 정신을 잃고 길에 쓰러져 있는 한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어린 여자아이도 있었지요. 선비는 놀라서 그 부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보시오. 이 추운 날 눈길에 쓰러져 있다니. 자세히 보니 두 사람이 입은 의복은 남루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또한 며칠 굶은 듯 보였지요. 이보시오. 정신을 차리시오. 오늘 같은 날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죽기 십상이오. 선비가 흔들어 깨우자 간신히 눈을 뜬 남자가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시골에 살다가 생활이 여의치 못해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여비가 다 떨어진 데다 달아이가 중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되고 말았지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해 덜덜 떨면서 힘없이 대답하는 남자를 보니 선비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지요. 자기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는 입고 있던 털조끼를 벗었습니다. 이런 아이의 몸이 불덩이 같구려 선비가 덜조끼로 아이를 쌓아누며 말을 했지요. 자 힘을 내서 나를 따라오시오. 저 주막에 가면 욕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비가 재촉하자 부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더니 비틀거리며 선비를 따라갔습니다. 각각으로 주막에 도달한 선비는 따뜻한 방과 음식을 주문하고 의원을 불러 어린아이를 진찰하도록 했지요. 다행히 죽어가던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는 기미가 보였습니다. 다음날 서로 헤어질 때 선비는 자기 주머니에 남아있던 얼마의 돈을 아이 아버지에게 주었지요. 얼마 안되나 노자에 보태 쓰시오. 참으로 고마운 분이십니다. 염치없이 받겠습니다. 이 은혜를 갚을 날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디 사는 뇌신지 알려주고 가십시오.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니 그리 내세울 바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선비님. 저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특히 우리 여식은 선비님이 아니었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름 석자만이라도 남겨주십시오. 허허 이름을 알릴 일도 못 되는 것을 그저 주소 벼슬을 지내던 이가라고만 알려드리리더. 선비는 이렇게 말하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부부는 떠나는 선비의 뒷모습을 보고 고마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 뒤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겨울 산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은 김한구라는 사람이었지요. 김한구는 다행히 한양에서 자리를 잡아 그때 병들었던 어린 딸을 곱게 길렀습니다. 김한구 부부는 이제 살만해졌지만 지난 날 눈길에서 선비의 도움을 받았던 이를 잔악해나 잊지 않았지요. 그 선비의 따뜻한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린 벌써 눈길에서 얼어 죽었을 게다. 김한구의 어린 딸은 어릴 때 자기를 살려준 은인에 대한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듣고 자랐지요. 그런 김한구의 어린 딸이 15살이 되었을 때 왕비가 되었답니다. 중전은 부류했던 과거를 딛고 한나라의 왕비라는 존귀한 몸이 되고 보니 이름 석자도 모르는 그 선비의 은혜가 더욱 사무치고 나였답니다. 어느 날 중전은 임금에게 자기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이름을 모르는 선비에게 은혜를 받은 이를 아뢰고 눈물을 글썽였지요. 소첩이 그 사람의 은혜를 갖지 못한다면 어찌 사람의 도리를 다했다고 하겠습니까? 전하 부디 저의 은인인 그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중전의 이야기에 감동한 임금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짐이 어찌 중전을 만날 수 있었겠소?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승지를 불러 명령을 하였습니다. 예전에 주서벼슬을 지낸 사람 중에 충청도가 고향인 이 암흑애를 수소문하여 입궐하라는 명을 전하라. 승지는 그날부터 예전에 주서벼슬을 지냈고 충청도가 고향인 이 암흑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고향에 내려와 살고 있던 선비는 너무 가난하여 끼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었지요. 그런 선비의 집으로 어느 날 뜻밖의 왕명이 내려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선비는 깜짝 놀랐지요. 다음 날 아침 길을 떠난 선비는 며칠 후 한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부원군 김한구의 집으로 들어오라는 전가를 받았지요. 선비가 영문을 알지 못한 채 부원군 집으로 가니 황송하게도 부원군이 버선발로 달려나와 선비를 맞이했습니다. 부원군은 몸둘발을 몰라하는 선비를 친히 큰 사랑으로 안내를 했지요. 그 방에는 귀빈을 위한 것인 듯한 진수성찬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시지요. 선비는 부원군이 안내하는 자리로 앉았습니다. 나를 알아보시겠어? 오랫동안 시골에 산 제가 어찌 선비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15년 전 어느 겨울날 길에서 죽어가는 한 가족을 살려준 일은 기억하고 있소? 선비는 그제야 전후의 일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15년 전의 일을 기억해낸 것이지요. 그때 이공께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 바로 중전마마 입니다. 모든 영광이 이공을 은혜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이렇게 다시 만다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부원군은 옛일이 생각나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날 임금님은 선비의 어진 마음씨를 지하하며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 뒤 선비의 가문은 자손 대대로 융성했다고 합니다. 동물과 말을 하는 아이 옛날 어떤 마을에 짐승의 말을 알아들을 줄 아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병이 나서 이런 약 저런 약 을 다 써보았지만 어머니의 병은 도무지 낫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아이는 자기가 약을 구해보려고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산을 이리저리 헤매어 돌아다니다가 깊은 산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한 곳에서 까마귀 떼들이 울고 있었지요. 아이가 가만히 들어보니 저기 먹을 것이 있다 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아이는 배도 고프고 해서 그곳으로 가보았더니 거기에는 뜻밖에도 어떤 남자가 칼에 맞아 죽어 있었지요. 아이는 깜짝 놀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한참 뛰다 해가 지고 단꺼미가 들어서 어떤 집에 가서 하루 밤만 재워 달라고 했더니 주인 여자가 나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 집에는 남자는 없었고 여자 혼자만 있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집 주인 여자는 무언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고 물으니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장에 갔는데 올 때가 벌써 지났는데도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런다고 했지요. 아이는 무슨 변이 생긴 게 아니냐고 하면서 아까 산골짜기에서 본 칼맞은 송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어서 그 자리에 가보자고 했지요. 그래서 둘이 횃불을 켜들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자는 죽은 시체를 한번 보더니 이것은 내 남편이 맞아 네가 죽여놓았구나 하고 아이를 원님한테로 끌고 가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원님은 여자의 말만 듣고는 이 아이는 사람을 죽인 놈이니 죽여야 한다고 말을 했지요. 아이는 펄쩍 뛰면서 자기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며 다만 까마귀가 먹을 것이 있다고 하기에 가보았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원님은 아이가 까마귀의 말을 듣고 가보았다는 것이 하도 이상해 정말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지 시험해 보기로 하였지요. 그래서 새끼 제비 한 마리를 제비 집에 꺼내어 도포 소매 안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미 제비가 원님 앞에 와서 시끄럽게 지저기였지요. 원님은 아이더러 저 제비가 어째서 저렇게 울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제비 지저기는 소리를 한참 듣고 나더니 말을 했습니다. 고기도 쓸모없고 가죽도 쓸모없고 털도 쓸모없는 어린 새끼를 무엇하려고 잡아넣었습니까? 어서 꺼내주시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요. 원님은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정말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시험해 보고 싶었지요. 원님이 사는 집 뒷들 안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큰 나무 위에는 학들이 소리치며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님은 그 아이더러 저 학들이 무엇 때문에 싸움을 하는지 알아보라고 하였지요. 아이가 가만히 들어보니 낚시바늘 하나를 가지고 서로 제 것이라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 말을 원님한테 했더니 원님은 사령을 시켜 큰 나무에 올라가 조사를 해보라고 했지요. 나무에 올라갔던 사령은 한참 만에 낚시바늘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원님은 이것을 보고 이 아이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낚시바늘을 주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거기서 나와 길을 갔습니다. 가다가 길가에 붙은 방을 보았지요. 나라님의 딸이 열대자나 되는 머리를 잃었으니 그 따은 머리를 찾아오는 사람은 나라님의 사위를 삼겠다는 방이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그 다리를 찾아서 왕의 사위가 되어보겠다고 마음먹고 가다가 어떤 산골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바위 밑에 원숭이 세 마리가 앉아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지요. 아이가 원숭이 옆에 가서 뭘 가지고 다투느냐고 물으니 원숭이 한 놈이 갓을 하나 내보이면서 이 갓을 쓰고 고개를 까딱하면 짐승이건 사람이건 그 앞에서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원숭이 한 마리가 호미 한 자루를 내보이면서 이 호미는 죽은 사람의 등을 한 번 푹 긁으면 살아나는 호미라고 했지요. 그러니 또 한 마리가 채찍을 하나 내보이면서 이 채찍은 땅을 한 번 치면 험한 산이나 깊은 물이 모두 평평한 길이 되는 채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다툰다고 하였지요. 아이는 원숭이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너희들이 아무리 다투어도 끝나지 않을 터이니 내가 가려주마. 내가 이 갓을 쓰고 양손에 채찍과 호미를 들고 있을 터이니 너희들은 뛰어 저기 있는 소나무를 한 바퀴 돌아와 먼저 온 놈이 다 차지하거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갓을 쓰고 호미와 채찍을 양손에 들고 원숭이를 향해 뛰라고 소리를 쳤지요. 원숭이들은 뛰어서 소나무를 한 바퀴 돌고 아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원숭이 셋은 똑같이 와서 서로 갓과 호미와 채찍을 다 가지려고 아이를 밀치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이의 고개가 까딱까딱 해져서 원숭이 세 마리는 모두 다 죽고 말았지요. 아이는 이것을 보고 원숭이들이 불쌍하여 호미로 원숭이 등을 북북 긁어 주었더니 원숭이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원숭이들은 죽은 우리를 다시 살게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지면 또 싸움 밖에 알 수 없으니 도련님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뜻밖의 보물을 세 가지 나 얻게 되었지요. 서울에 와서 임금님이 계시는 대거를 찾아가서는 임금님께 공주의 따은 머리를 찾아올 테니 정말 사위로 삼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찾아만 오면 사위로 삼겠는데 20일 안에 찾아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였지요. 아이는 아이는 그 말을 듣고 공주의 따은 머리를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큰 연못에 이르러 고기를 낚을 샘으로 하간태에서 얻은 낚시를 연못에 담갔지요. 조금 있으니 큰 잉어 한 마리가 걸렸습니다. 어찌나 큰 잉어인지 아이는 도로 물속으로 넣으려고 했지요. 그러니 그 잉어는 사람으로 변하더니 죽을 목숨을 살려주어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하고는 자기를 따라오라면서 물속으로 들어갔지요. 아이가 채찍으로 연못을 치니 물은 없어지고 평평한 큰 길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그 길을 따라갔더니 용궁이 나타났지요. 용궁에서는 용왕이 나와 아이를 맞아들고는 큰 상을 차려다 놓고 그게 잔치를 베풀었지요. 잔치가 끝나자 용왕은 아이의 손을 잡고 내 딸이 죽었으니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아이는 원숭이에게서 얻은 호미로 죽은 용왕의 딸의 등을 한 번 긁었더니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일어났지요. 용왕이 이것을 보고 우리 딸을 살린 은인이라고 매우 기뻐하며 무엇이든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열대자나 되는 공주의 땋은 머리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용왕은 그러라고 하며 땋은 머리가 많이 든 괴를 하나 갖다 주었지요. 아이는 그 괴에서 땋은 머리 하나를 꺼내들고는 용궁을 떠나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약속한 스무 날이 지났다며 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사방에다 풀어놓았습니다. 군사들은 아이를 보자 죽이려고 화를 쏴댔지요. 아이는 원숭이에게 얻은 갓을 쓰고 고개를 까딱까딱 했습니다. 그러니 활 쏘던 군사들은 빅빅 쓰러지고 하나만 남았지요. 살아남은 군사는 아이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싹싹 빌었답니다. 그래 살려주마 그리고 죽은 군사를 모두 살려놓을 테니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니 군사는 예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모두 도련님을 임금님 계시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지요. 아이가 곧 호미를 가지고 죽은 군사들의 등을 북북 긁으니 모두 살아났습니다. 군사들은 아이를 잘 모시고 임금에게로 갔지요. 아이가 열대자대는 공주의 땀 머리를 받지니 임금님은 대단히 기뻐하며 아이를 사위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임금님의 사위가 되고 어머니를 모시다 병도 고치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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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은 성리학의 밝을 뿐만 아니라 학식과 덕행이 높아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지요. 2조 500년을 통하여 성리학의 완성자로 추대 조낭 되었을 뿐 아니라 그는 국가와 민족의 만년 대결을 위하여 힘쓰다가 뜻과 가치 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물러서서 하루아침에 해주 석담에 숨어 후학을 교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분으로 어찌 여성에 관한 사소한 이야기라도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요. 그는 누구보다도 국량이 넓었으며 누구보다 아랫사람의 마음을 잘 보살필 줄 알았던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윗사람된 도리였을 것을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바이지요. 어느 화창한 봄날 부근에서 놀던 아이들이 우와 색시 봐라 하고 떠들었습니다. 색시가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 아이들은 우르르 그리로 몰려갔지요. 과연 거기에는 한 사람의 아름다운 여인이 나귀 등 위에 오연히 앉아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어린아이들에게 물었지요. 여기 율곡선생 댁이 어디니? 저기 큰 바위 아래 버드나무선 앞집이요. 여인은 나귀를 몰아 여전히 달랑달랑 하고 달렸지요. 이었고 율곡선생 집 대문 앞에 이르러 여인이 내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진 데가 없는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정말 아름다운 여자군. 동네 젊은이들이 말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저런 여인하고 어떻게 관계가 생겼을까? 희한한 일도 많지. 선생님인들 어찌 여자가 싫겠니? 하고 젊은이들이 말하니 그중 영리해 보이는 한자가 그런게 아니야 선생님의 일갓벌 되는 사람이래 하고는 아는 신용을 하였답니다. 율곡선생은 오 유지 하고 반겨서 여자를 방으로 인도하였고 여인도 여인대로 선생님 하고 울먹울먹한 어조로 율곡을 반겼습니다. 참 오래간만이오 그려 선생님을 배우려고 별은지가 벌써 얼만지 모르겠어요 하고는 손수건을 눈에 대는 것이었습니다. 유학이 열쇠를 뒤덮는 율곡 이었지만 여인의 그리운 눈물 앞에는 또한 어쩔 수 없는 하나의 나약한 인간 이었습니다. 이웃집 멋모르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희한한 일도 있네 선생님 인들 별수 있겠어 하며 그런 소리를 율곡 선생과 유지라는 여인을 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요. 그래도 그 여인은 율곡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래도 워낙 도가 높은 선생을 의심하려고 하지는 않았지요. 선생은 여인과 유케의 담수를 나누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여인이 한 번 웃기만 하여도 집안이 망한다는 시절에 그는 후리유지 참 아름답군 하였고 선생님을 이렇게 곁에 모시고 있으니 하늘에 오르는 것 같아요. 하였지요. 율곡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여인으로 하여금 더욱 율곡의 높은 뜻을 우러러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은 유지를 데리고 흥겹게 놀다가 그의 비단 치마 폭에 유지사 한 폭을 써서 주니 유지는 감겨거린 눈으로 이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로부터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선생은 이제 유지를 보내는 모양이었지요. 그동안 선생님이 여자와 상관하셨으니까 하는 젊은이들에게 음 벼락 맞을 소리 말아라 선생과 유지와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렴 하고 입을 열었답니다. 곁에 앉아있던 젊은이들은 침을 흘리고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것은 벌써 몇 해 전일이었습니다. 비록 해주의 석담에 은신 둔거하고 있었지만 율곡은 역시 선조의 존경하는 신하였습니다. 항상 곁에 두고 싶은 신하였지만 당시의 형편으로는 또한 그것이 불가능하였지요. 하지만 국가에 중요한 일이 생길 때면 율곡은 임금의 부르심을 또한 물리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명나라에서 나올 황제의 직사를 맞이하는데 도항 높은 율곡이 필요하였지요. 칙명으로 그를 원접사에 봉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석담에서 여장을 싸가지고 훌훌이 길을 떠나니 명나라의 직사를 맞이하러 의주로 가는 길에 그는 의주 천리길을 항하여 떠나는데 황주 땅에 도착하였을 때였습니다. 어느 주막에 하룻밤의 여장을 푸니 몸이 고단하여 쪘지요. 가물가물거리는 등불 아래 율곡은 어렴풋이 푸참이 들려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지요. 율곡은 밖을 대다보았습니다. 웬일이냐 한 사람의 아름다운 여인이 소반의 주안상을 차려가지고 사뿐사뿐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눈을 들어 한 번 바라다 보니 그것은 여인이라기보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선녀처럼 보였습니다. 대체 누구냐 율곡의 음성이 다소 거칠어졌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오라 본관 황주 목사께서 하고 말을 하니 율곡은 벌써 다 알았다는 듯 그래 반갑다 어서 앉거라 하였지요. 황주 목사가 율곡 율곡 선생을 위로하기 위한 조그만 잔치였습니다. 쇳내를 보내시면서 대감께 안우 여쭙고 모시고 오라 하였습니다. 오냐 하고 율곡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고운 여인이로구나 그래 이름이 무엇인고 쇳내여 쇳내여 유지라 유지라 하옵니다. 버들 유차 가지 자자 이지요. 오 유지 좋은 이름이다. 그만하면 얼굴도 놀랍구나. 율곡의 입에선 이런 소리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리 도악군자라 하더라도 고운 사람에게는 별 도리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밤이 으슥히 깊어지자 여인은 술잔을 들어 이 술 한 잔 드시옵고 저도 한 잔 마시도록 하여 주세요. 하였습니다. 오냐 한 잔 들겠다. 어서 드세요. 그래 춤도 추는가 여인은 일어나더니 외시버선 코를 밟으며 사뿐사뿐 고운 춤을 추었지요. 율곡은 취한 듯 어리운 듯 이를 망연자실 바라다 보았습니다. 가무가 실로 놀랍구나. 그만 이부자리를 갈까요? 율곡은 그제야 앞니를 생각하였지요. 오 유지야 나를 용서하여야겠다. 내가 하루 밤쯤 너와 함께 지낼 수 없는 것은 아니다마는 내 몸엔 지금 망중국사가 가로 놓여있단 말이다. 너에게 혼이 팔려가다가는 국사를 그르칠 염려가 많구나. 오늘 부디 너의 용서를 바라야겠다. 유지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곡은 도저히 여인을 가까이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지요. 고운 유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일후에 뒤지지는 아니하겠다. 국사의 중임을 띄었으니 이번에는 나를 용서하고 곧 석담으로 돌아갈 테니 그때 나를 다시 찾아오려무나 하고 율곡은 간곡기 다일렀습니다. 절세의 성인이신 이분을 지척해서 바라보는 것만도 얼마나 행복이냐 하고는 유지는 그냥 슬슬이 돌아가고 말았지요. 방문을 나서면서 유지는 그럼 대감님 그때 꼭 찾아가 뵙겠습니다. 하였지요. 이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던 율곡의 고재는 그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때 바로 그 유지란 기생이 지금 선생을 찾아오신 거야. 알겠나 선생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지 않을 분이시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모든 젊은이들도 확실히 높으신 스승님 율곡을 다시 한번 바라본 듯 하였습니다. 마을 주인은 누구 한 마을에 새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 이름을 정주인 중림호 동경귀라고 하였지요. 하루는 말 타고 가는 사람을 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먼저 청주인이 말을 꺼냈지요. 말을 가지고 있다면 참 좋겠군. 먼 길을 터벅터벅 다리 아프게 걸어 다닐 필요도 없고 개울을 만나도 발을 벗을 수고도 없을 테니 말이야. 어디 그 뿐이겠나. 말을 타고 산과 들을 다니면서 사냥을 하면 오죽 좋겠나. 뭐니 뭐니 해도 말은 짐을 싣는 짐승이니 무거운 짐을 낑낑거리며 등에 지고 다닐 필요가 없지. 중림호와 동경귀도 각기 한마디씩 거들었지요. 그러나 그들 누구도 말 한마리를 단독으로 살 돈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답니다. 그때 가장 꽤 많은 청주인이 묘안을 냈습니다. 우리 셋이 돈을 내어 공동으로 말 한 피를 사면 어떨까? 세 사람이 말 한 피를 사서 어떻게 한담? 물건처럼 나누어 가질 수도 없고 중림호가 반대를 하고 나섰지요. 그러나 동경귀는 공동으로 사자는 청주인의 의견에 동의를 하였답니다. 우리가 어차피 말 한마리씩 살 수 없을 바에 공동으로 한 피를 사는 것도 괜찮지 우리 세 사람이 같이 몰고 다니면 될 게 아닌가? 이리하여 말 한 피를 공동으로 사기로 의견이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각 부분의 소유권을 지정해 둘 필요가 있었지요. 가장 영리한 청주인은 나는 말허리를 사겠으니 그대들도 각각 한 부분씩 고르게 하니 중림호는 머리가 가장 앞에 붙어 있으니 말 머리를 사고 동경귀는 꼬리를 샀지요. 말을 사고나자 청주인이 말허리를 산 사람은 나니 마땅히 내가 타야 하지. 그대들은 자기 소유 부분이나 잘 잡고 따라와 하며 말을 타고 달리자. 중림호는 말에게 먹일 꼴을 지고서 말 머리를 끌고 동경귀는 말 궁둥이를 잡고 말똥을 덮어쓰면서 뒤를 따랐지요. 두 사람의 고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청주인에게 항의를 제기했지요. 그리하여 말 타는 사람을 다시 정하기로 했답니다. 이번에는 가장 높고 먼 곳에서 놀았던 사람이 말을 타기로 했지요. 중림호가 내가 전에 하늘 위에서 논 일이 있지 하니 동경귀는 나는 하늘 위로 떠다니는 구름을 타고 날아다녔는데 하였지요.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청주인은 동경귀를 보고 네 손이 닿는 곳에 무슨 물건이 없었던가 긴 막대 같은 것이 있었지 그 긴 막대 같은 것이 바로 내 다리였네 자네는 내 다리를 만지고 왔으니 분명히 내 아래에 있었던 것이지 하였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두 사람이 청주인을 상대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그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광법사를 만나러 간 두 청년 가실사로 가는 길은 제법 멀었습니다. 젊고 혈기 왕성한 두 청년 귀산과 지향은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발길을 재촉하였지요. 귀산은 문 장군의 아들로서 그 의기가 출중했으며 취향 또한 그에 못지않은 귀산과 사나이로서의 늠름함을 두루 갖추고 있었지요. 오늘 귀산과 취향이 가실사를 찾아가는 것은 원광법사를 만나기 위함이었지요. 수나라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신라로 돌아온 원광법사는 이미 당대의 유명한 스님으로 사람들의 추앙을 한몸에 받고 있었답니다. 절친한 두 친구 사이가 원광법사를 만나러 가게 된 것은 며칠 전 귀산이 한 말 때문이지요. 여복의 취향 우리 몸은 비록 속세에 살고 있다 하나 그 정신은 거울처럼 맑고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듣자니 가실사에 있는 원광법사의 덕망이 뛰어나다고 하니 한 번 찾아 뵙고 그 가르침을 듣는 게 어떻겠는가? 귀산의 말을 들은 취향은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를 잡아 이렇게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가실사에 도착한 귀산과 취향은 부처님께 예부를 드리고 원광법사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저희가 비록 세상에서 속인을 몸으로 살아가지만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대하게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그러니 부디 법사께서는 저희가 속세에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귀산의 말을 들은 원광법사의 얼굴에 대견한 표정이 역력하게 드러났지요. 너희의 뜻이 기아륵하기를 잃을 데 없구나. 그러나 속인으로서는 지키기 어려운 것이 한둘이 아닐 터인데 원광법사의 말에 취향이 나섰지요. 비록 지키기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는 그 마음만은 소중히 간직해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잘 듣거라. 첫째 백성된 도리로서 나라에 충성할 것이오. 둘째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할 것이오. 셋째 친구된 도리로서 신의를 지킬 것이오. 넷째 싸움의 임에서는 물러서선 안 될 것이오. 다섯째 짐승을 죽이되 가려서 죽이라는 것이다. 너희가 능히 이 다섯 개명만을 지킨다면 속인으로서도 그 마음 바탕은 잃지 않을 수 잊으리다. 원강법사의 말을 들은 귀산과 취향은 기쁜 마음으로 법사 앞에 근절을 올리고 가실사를 떠났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두 청년은 원강법사가 가르쳐준 다섯 개명을 죽을 때까지 지키기로 굳게 맹사했지요. 그로부터 몇 년 후 진평왕 19년 가을 백제군이 신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진평왕은 여러 장군들에게 군사를 주어 전지로 급파하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귀산의 아버지인 문 장군도 있었답니다. 군사들 중에는 아버지를 따라 나선 귀산과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대열에 합류한 취향도 있었지요. 신라군은 백제군을 맞아 말 그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답니다. 두 나라의 군사는 조금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요. 시간이 점차 흐를수록 전쟁의 대세는 조금씩 신라군으로 넘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기세가 밀려 후퇴하는 백제군의 뒤를 이은 신라군은 때를 늦추지 않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앞으로만 치달은 것이 문제였지요. 신라군이 천산땅에 도착하였을 때 미리 산속에 매복하고 있던 백제군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되었답니다. 백제군은 사정없이 신라군의 목을 칼로 내리치고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런 그런 와중에 귀산의 아버지인 무은 장군이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지요. 백제군에 둘러싸인 무은 장군의 목숨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목도한 귀산은 말을 돌려 아버지 무은 장군에게로 달려가며 큰 소리로 외쳤지요. 나는 세속을 살아가며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대하게 하는 가르침을 받기를 나라에게 충성하는 것이 첫째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둘째라고 들었다. 귀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힘찬 말발굽 소리와 함께 또 다른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지요. 친구와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그 셋째요. 싸움의 임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이 넷째라고 배웠다. 귀산은 그 목소리가 취향의 음성임을 알았지요. 둘은 적지를 뚫고 들어가 무은 장군을 구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였답니다. 그 모습을 본 신라군들은 크게 함성을 지르며 귀산과 취향의 뒤를 따랐지요. 백제군들은 사기 충전한 신라군의 기세에 눌려 다시 후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귀산이 아버지 무은 장군을 무사히 자신의 말에 태워 아군 진영으로 보내고 취향과 함께 수많은 백제군들의 목을 베었을 때 싸움은 천천히 끝나가고 있었고 승리의 신은 신라군의 손을 들어주었지요. 한바탕 피바람이 몰아친 천산땅은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에는 널브러진 시체들과 부상을 입은 군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그 광경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그 가운데 신라의 두 청년은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쓰러져 있었지요. 온몸에 칼을 막고 장에 찔린 채 신음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귀산과 취향은 숨이 끊어진 지 오래인 듯 하였습니다. 다만 둘 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있을 뿐이었지요. 둘의 표정은 속세를 벗어나 해탈을 경지에 이른 듯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으며 상처 투성이 온몸에 흐른 붉은 선열은 마치 연꽃처럼 온몸을 감싸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